2번 정료선은 이마트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옥빛마을 14-15단지입니다. 2번 정료선은 옥빛마을 14-15단지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지도초중학교입니다. 2번 정료선은 지도초중학교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햇빛마을 18단지입니다. 2번 정료선은 햇빛마을 18단지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햇빛마을 19단지 백양고입니다. 2번 정료선은 햇빛마을 19단지 백양고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햇빛마을 21단지입니다. 승객 여러분, 지난 12월 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실시되었습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버스 내 방역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번 정료선은 햇빛마을 21단지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햇빛마을 21단지 후문입니다. 2번 정료선은 햇빛마을 21단지 후문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이전 유통입니다. 승하차 시 버스 앞뒤를 가로지르는 무단횡단은 사고로 이어집니다. 2번 정료선은 이전 유통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영흥빌라입니다. 2번 정료선은 영흥빌라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은강교회입니다. 2번 정료선은 은강교회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서정마을 1단지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고양시에서는 내년 1월 3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이 의심되시는 시민분께서는 버스 내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즉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번 정료선은 서정마을 1단지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서정마을 2단지입니다. 2번 정료선은 서정마을 2단지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서정중학교입니다. 2번 정료선은 서정중학교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서정마을 1단지 후문입니다. 2번 정료선은 서정마을 1단지 후문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가람의 한전 앞입니다. 승하차 시 버스 앞뒤를 가로지르는 무단횡단은 사고로 이어집니다. 2번 정료선은 가람의 한전 앞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소만마을 8, 9단지입니다. 2번 정료선은 소만마을 8, 9단지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소만마을 6, 7단지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무원마을 2, 3단지입니다. 2번 정료선은 무원마을 2, 3단지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행신이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2번 정료선은 행신이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행신역입니다. 2번 정료선은 행신역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무원마을 5단지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고양시에서는 내년 1월 3일까지 임시선별검사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이 의심되시는 시민분께서는 버스내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즉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